몇 달 전에 중고나라 악기장터에서 7만원 주고 업어온 쿨트베이스 사용기입니다. 일단 처음 가져왔을 때 전체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좋았어요. 전 주인분이 예전에 사용하시다가 안친지가 10년이 넘어서 오랫동안 그냥 방치가 되어있던 악기였는데요. 내기 많이 휘기도 했고 줄높이 또한 너무 높아서 아예 치는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슬랩은 아무리 두드려도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 느낌이랄까? 음의 피치 또한 맞지 않아서 뒤죽박죽인 느낌이고 총체적 난국이었죠. 돈 주고 세팅을 맡기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제가 혼자서 나름 셀프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는 나아졌는데 어떤 소리가 나올지 자 7만원짜리 쿨트베이스 사운드 저와 함께 들어보러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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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꾸준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